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일본의 유명 추리작가 노나미 아사입니다. 마지막 꽃다발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히가시노게이고의 기묘한 신혼여행과 한 단편집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나미 아사 추리소설 마지막 꽃다발 제 1장 1. 1장 안에도 이렇게 소번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어디로 보나 어설픈 존재였다. 무엇을 하든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이게 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건 무엇 하나 없었다. 자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도 몰랐다. 얼굴도 몸뚱이도 목소리조차 안정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젊음이란 그런 거야 하고 흔히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 말은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어쨌든 지금 이곳에 나라는 인간이 그럭저럭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그 의미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버림받은 새끼 고양이 같았다. 조그맣고 가냘프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겁을 먹다가도 뭔가 흥미를 끌만한 걸 발견하면 정신없이 뒤를 쫓는다. 그러나 이내 실증을 내고 다시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핀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귀엽다며 나를 장난감처럼 실컷 가지고 놀다가는 이윽고 각자의 현실로 되돌아간다. 결국 나는 버림받은 고양이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 남고 마는 것이다. 그런 걸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나였다. 그 당시 내가 매일같이 보고 있었던 건 술 취한 손님들의 추태와 뒤에서 욕을 해대다가 술주정뱅이와 시비가 붙은 언니들. 한쪽 눈썹을 찡그린 채 무표정한 얼굴로 프라이팬을 쥐고 흔드는 주방장. 미소 띈 얼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을 알 수 없는 웨이터. 가게를 들락거리며 그저 나를 애처롭게 바라만 보는 업자들. 주위에 시체가 뒹굴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세계에 푹 빠져 있다가도 번뜩거리는 눈빛으로 적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텐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아 보이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었다. 요란스런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넘실거리는 세계에서 나는 언제나 임시변통의 즐거움과 잠깐이라도 나를 데리고 놀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건물들 틈새에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막 배운 담배로 머릿속이 멍해지는 순간에는 조금 감상적인 기분이 들어 조용히 생각을 하고 싶었다. 이따금 먼지를 잠재우는 비가 내렸다. 그런 날에는 고향을 생각했다. 이런 도시의 건물들 틈에서도 내 고향과 똑같은 비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하지만 고향에 내리는 비와 이곳의 비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담배를 다 피울 때쯤이면 그런 생각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어쨌든 난 무얼 생각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담배 하나만 줄래? 먼저 말을 걸어온 건 에리카였다. 에리카는 심야영업을 하는 옆 건물의 커피숍에서 일을 하며 나보다 한 살 많은 열일곱이었다. 2 에리카는 두세 번 담배를 빌려가더니 어느 날 밤 담배 한 갑을 내게 내밀었다. 이럴 것까지 없어. 빚지는 건 질색이거든. 에리카는 물러서지 않고 담배를 내밀었다. 여기에 얼마나 있었어? 나? 당연하지. 석 달 정도? 가출? 넌? 너라고 부르지 마. 분명히 너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까. 나한테도 너라고 하지 마. 내가 삐죽해서 말대꾸를 하자 에리카는 잠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때 묻은 건물들의 윤광만 드러나 있는 컴컴한 밤거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밝고 화사하게 울려퍼졌다. 호스티스의 간드러진 웃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에리카의 키는 내 키와 비슷하지만 가슴이나 허리는 어엿한 처녀처럼 보여 나보다도 성숙하게 느껴졌다. 에리카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할 정도의 박력이 있었다. 그래서 가출한 거야? 그러는 너는? 내 이름은 너가 아니라 에리카야. 에리카는 어때? 가출이야? 내가 여자의 이름을 불러본 건 태어나서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에리카의 이름을 발음하기가 쑥스러웠다. 가출이라니 듣기 거북하군. 나는 독립한 거야. 그래? 그럼 나도 독립했어. 내 대답에 에리카는 싱긋 웃었다. 나도 덩달아 씩 하고 웃었다. 그때 마침 열려있던 가게 뒷문으로 에리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에리카가 네 하고 대답을 하며 뒷문으로 들어가다가 뒤를 휙 돌아보았다. 탁한 공기 속에서도 에리카의 머리가 밝게 빛났다. 몇 시에 끝나? 나? 열두 시. 그럼 함께 돌아갈까? 나도 비슷하게 끝나니까.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입을 반쯤 열고 고개를 끄덕거리기 전에 에리카는 뒷문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 나와 에리카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3. 일장 안에 3번이란 뜻입니다. 에리카는 오크보의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가게에서 방을 얻어주어 지금은 가게를 그만둔 동료와 얼마 전까지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 사정은 나도 마찬가지여서 가게에서 얻어준 방에서 마텐더 미남이와 함께 살고 있다. 시너를 지나치게 흡입해 앞니 네 개를 새로 해놓은 나보다 세 살이 많은 선배다. 그는 폭주족에서 일식집 견습생까지 여러 직업을 두루 전전했다. 나는 미남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도시의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그때까지의 내 생활은 미남이와 함께 집과 가게를 오가는 게 전부였다. 그 이외에는 고작 해야 편의점과 빨래방을 들락거리는 정도였고 게임센터나 빠친코에도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영화도 보지 않았고 쇼핑도 하지 않았다. 물론 산책도 하지 않았다.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도 만나면 당장 성가신 일이 벌어질 테고 무엇보다 사람 많은 곳에 나가는 것이 싫었다. 저녁에는 가게의 마스코트처럼 손님의 장난감이 되어 신나게 휘젓고 다녔지만 낮에는 혼자 멍하니 있었다. 미남이는 외박도 하고 가게에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지만 난 그가 무엇을 하든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에리카를 만나면서 내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에리카는 쉬지 않고 새로운 걸 생각해서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내가 우물쭈물 망설일 시간도 주지 않고 내 손을 잡아 끄는 것이다. 그래서 난 갑자기 바빠졌다. 이번 쉬는 날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밥할 줄 알아? 내가 묻자 에리카는 뽐내듯 턱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당연하지. 이래봬도 어린 동생들을 위해 매일 밥을 했다고. 오, 불쌍한 동생들. 그럼 이렇게 착한 누나가 없어졌으니 말야. 에리카는 집안일이나 가출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건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진 무원의 약속이었다. 이 거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길 꺼려한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처럼 에리카의 집에서 식사를 자주 했다. 그것은 고향의 맛과는 다른 우리들 식탁의 맛이었다. 우리는 마치 남매처럼 손을 잡고 잠들 때가 있다. 손바닥으로 전해오는 에리카의 온기가 나를 편안하게 했다. 넌 다른 남자와는 달라. 에리카가 불쑥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있다.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졸아드는 것 같았다. 어른이 돼도 지금 이대로 있어야 돼. 이상 야릇한 바람둥이는 되지 말라고. 멋진 남자가 돼야 해. 바람둥이? 그래, 그런 사람 있잖아. 얼굴만 번지르르 하고 머리는 텅 비어있는 주제에 자기가 꽤 잘난 줄 알고 자만에 빠져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녀석들 말이야. 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않아. 적어도 깡통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대로 어른이 된다면 잘생긴 얼굴 하나로 여자 등이나 처먹을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응? 그런 사람 저질이야. 언제나 밝고 명랑했던 에리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갑자기 어른스러워 보이고 또 약간은 쓸쓸하게 보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파닥파닥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에리카의 손만 잡고 있을 뿐이었다. 이 손을 영원히 잡고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에리카의 손만 잡고 있으면 에리카만 곁에 있어 준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화장을 하고 있지 않은 에리카는 가게에 나갈 때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는데도 표정만큼은 제법 어른스럽고 차분해 보였다. 나는 에리카의 표정을 바라보며 혹시 엄마라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엄마가 느닷없이 시골로 내려와 할머니의 눈물 섞인 말류도 듣지 않고 나를 낳은 뒤 다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다는 얘기밖에는 엄마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다. 할머니는 그 얘기를 수십 번씩 되풀이하며 자신의 불행한 신세에 한탄을 했다. 할머니는 조그만 잡화상을 하고 있었는데 늘 잔소리가 심하고 꾀죄죄한 몰골이라 궁색 맞아 보였다. 나는 엄마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세일러 교복을 입고 희미하게 미소를 띄고 있는 사진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에리카도 언젠가 아이를 낳겠지? 내가 불쑥 내뱉은 말에 에리카는 놀란 얼굴을 한 뒤 쌩끗 웃으며 말했다. 그야 언젠가는 나도 여자니까 엄마가 되는 날이 오겠지 얼마 전만 해도 얼굴조차 알지 못했던 여자와 이렇게 손을 잡고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는 자신이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물며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어느 곳에 진정한 자신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있는 자신도 가짜는 아닌 모양이다. 그런 것들을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어른이 되는 거야. 내 마음 속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에리카는 나보다도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어른일까? 지금 생각해봤자 별 도리가 없지. 어른이 든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나친 생각이야. 인생이란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 그럴까? 죽을 힘을 대하여 성공했다 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져 사라져버리는 일도 많으니까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라. 그래 인생 잘 모르겠는걸? 모르는 게 좋아. 우리는 이렇게 가끔 어려운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럴 때는 문득 한 학기밖에 안 다닌 고등학교가 떠오르기도 했다. 어쩌면 난 공부가 더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걸 내팽개친 건 나 자신이었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누군가가 매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놀려대는 굴욕을 참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지금에 와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 그렇다. 될 대로 되라는 에리카의 생각보다는 지금으로선 어쩔 방법이 없었던 거다. 넌 좀 더 강해져야 해. 한숨을 내쉬는 나를 보고 에리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나치게 겁을 먹잖아.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도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리는 경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상관없어. 난 이대로 만족해. 거짓말. 손을 잡고 나란히 누워서 에리카의 옆모습을 바라본다. 검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반듯하게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다. 둥근 이마 긴 속눈썹에 쌓여 커다랗게 열려있는 눈동자.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보기 좋게 빠진 귀여운 코 코 밑에 살짝 도단한 솜털이 반짝이며 비교적 얇은 입술과 둥근 턱이 내 시야로 들어온다. 그것들을 하나로 둥그렇게 끌어모은 선은 이윽고 흰 목줄기로 그리고 호흡할 때마다 아래 위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가슴으로 이어져 에리카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나는 모간이 칼칼해진 걸 느끼면서도 에리카의 손을 뗄 수가 없었다. 넌 그 얼굴 때문에 불행해질지도 몰라.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를 울리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갑자기 에리카의 입가 곡선이 무너지면서 말이 흘러나왔다. 난 당황하며 꼭 쥐고 있는 두 사람의 손으로 눈길을 돌렸다. 검게 탄 에리카의 손은 나보다도 더 허둥대고 있었다. 난 에리카를 울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모르는 일이야. 남자는 변하기 쉬우니까. 쌀쌀맞게 얘기하는 에리카의 얼굴을 나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에리카를 몹시 좋아하면서도 그 감정을 어디까지 소중하게 가지고 가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에리카를 좋아하며 에리카의 곁에 있고 싶고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 안에서 뭔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것이다. 4 이봐 새님 정기 휴일이었다. 늘 외출을 하던 미남이가 그날 밤은 집에서 고다스 안에 허리를 집어넣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고다스란 일본 난방기구의 하나라고 합니다. 추위가 몰아치자 달리 난방기기가 없는 가난한 방은 밤이면 더 썰렁했다. 오늘 밤도 외출인가? 미남이는 모로 누워 한쪽 손으로 머리를 바치고 있다가 머리만 비틀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좁은 이마에는 몇 개의 뒤틀린 주름이 잡혀 가뜩이나 험상구져 보이는 얼굴이 더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어, 그냥 잠깐. 미남이는 나를 젊은 서방 또는 새님이라고 불렀다. 내 앞에서 웃을 때는 거야? 어? 노는 날마다 여자 집에 간다고. 난 에리카의 일을 숨기고 싶었지만 좁은 집에서 함께 살다 보면 대부분의 일을 서로 알게 된다. 나도 미남이가 얼마 전까지 어느 술집에 있는 유부녀와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유부녀가 다른 불륜 상대와 눈이 맞아 미남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미남이는 그 여자한테 체인 뒤 계속 조바심을 냈고 날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으스대는 거야 뭐야? 그렇게 즐거워? 별로 미남이는 12주로 말을 내뱉는 게 버릇인지라 나는 그날 밤도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했다. 미남이는 작은 눈을 음흉하게 번뜩이며 날 바라보더니 몸을 일으켰다. 모처럼 노는 날이니까 나도 끼워줘. 뭐? 내가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자 분홍빛 스웨터를 입은 미남이가 희쭉거리며 무릎걸음으로 다가온다. 가끔은 말이야 자극적으로 즐길 줄도 알아한다고. 즐기다니? 미남이는 소리 없이 입가로 헛바람만을 흘리며 희쭉희쭉거린다. 난 씨너를 딱 한 번 해봤는데 이거라면 뇌수와 뼈가 녹아들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남이의 벌린 입 속으로 누런 이빨과는 다른 색의 앞니가 고르게 심어져 있어 묘하게 보였다. 도시의 한 구석에 모여있는 인간들은 다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면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 미남이는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야쿠자밖에는 될 수 없는 진짜 불량배였다. 둘이서만 시시덕거리는 것도 이젠 질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함께 밥을 먹는 것뿐이에요. 내가 대답을 하자 미남이는 실실거리며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난 어쩔 수 없이 애매한 미소를 보이며 잠깐 눈길을 피했는데 미남이가 벼랑간 내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일이라 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뛰었던 미소는 얼어붙고 말았다. 내 눈앞에는 희쭉거리던 웃음을 싹 거두고 비스듬히 내민 턱을 치켜올리며 가늘게 뜬 눈으로 날 노려보는 미남이의 얼굴이 있었다. 어때? 어? 그 여자 말이야. 나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야지. 어?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어? 놔요. 덩치가 큰 미남이에게 대롱대롱 매달려있던 나는 쉰 목소리를 쥐어짜며 말했다. 날마다 너만 즐기려는 법 있냐고. 어? 나는 네 선배야. 한 번 정도는 해줄 수도 있잖아. 놔! 나는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미남이의 손을 풀려고 애를 썼지만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미남이에 쉬고 있던 다른 손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만둬! 얼굴은 건드리지 마! 그 순간 나는 내 얼굴에 상처라도 입을까 이상할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으악! 이번에는 팔을 비틀고 뒷덜미를 움켜쥐고 색이 바랜 다담이 위에다 내 얼굴을 누르고 비벼댔다. 뺨이 달아오르고 쓰라렸다. 고다스의 입을 틈새로 일렁거리는 저괴산의 붉은 빛이 보였다. 제발 얼굴만을 손대지 말아요!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맞은 곳이 뜨겁게 얼얼했다. 입안이 터졌는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버둥버둥 몸부림을 치는데 문득 뒷덜미를 잡힌 힘이 빠졌다고 생각한 순간 눈앞으로 번쩍거리는 칼이 보였다. 난 숨을 들이키며 그 칼을 뚫어지게 보았다. 미남이의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네 여자를 뺏을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 네 여자가 아주 예뻐 보여서 나도 함께 기뻐해주려고 그래. 네가 매일 하고 있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미남이의 숨소리가 귓가에 와닿았다. 나는 등줄기로 섬뜩함을 느끼며 차갑게 번쩍거리는 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에리카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울먹이듯 말을 하자 미남이는 차갑고 매끈한 칼을 내 뺨에 갖다 대었다. 나는 눈을 깜빡거릴 수조차 없었고 숨을 죽였다. 얼굴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요. 목소리를 쥐어짜며 애원을 하자 미남이의 입김이 다시 귓가에 와 닿았다. 자 도련님 그 잘생긴 얼굴이 망가져도 좋다 이거지. 시시껄렁한 변명은 필요 없어. 하지만 난 정말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꼬마인 너는 여자가 있고 선배인 내가 없다는 건 불공평하잖아. 어때 한 발 한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하지만 왜 그 잘난 얼굴에 상처내고 싶어? 얼굴 상처는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고 열 대살짜리 꼬마 얼굴에 상처를 달고 다니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걸. 다시는 요 잘생긴 얼굴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어? 그걸로 끝장이야. 내 등에 타고 있는 미남이의 무게로 등뼈가 욱신거리고 피해가 압박을 받아 숨쉬기가 힘들었다. 미남이의 뜨거운 입김이 귓가를 맴돌 때마다 뭔가가 발뒤꿈치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듯한 감촉 때문에 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하지만 코끝에 있는 칼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으로 에리카의 미소가 조금씩 멀어져갔다. 어? 어쩔래? 고민할 거 없어. 그 여자하고 네 얼굴이 갈기갈기 걸레가 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겠지? 턱이 다다미에 쓸려 몹시 따가웠다. 미남이의 두 무릎 사이에 끼인 우스꽝스러운 꼴로 나는 저려오기 시작한 손으로 에리카의 손바닥을 찾았다. 에리카의 메마르고 허둥대는 손바닥의 감촉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다. 마지막 꽃다발 1장의 5번입니다. 그다지 차갑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기억된다. 안개비 속으로 값싼 검은색 점퍼 소매를 미남이에게 잡힌 채 에리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남이는 스웨터 위에 가죽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내 뺨을 위협하던 칼이 숨겨져 있었다. 난 그에게 맞은 얼굴을 거울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미남이에게 끌려 나왔다. 난 마음속으로 에리카가 집에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 무슨 사정이 생겨 저녁 근무를 하게 됐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만을 빌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미남이한테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다면 둘이서 의논을 한 뒤 가게를 그만두자 고 생각했다. 문제없어. 도시에는 가게가 많은걸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가게는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야! 불러봐! 어서! 에리카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난 절망적인 기분으로 하판을 붙여놓은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문 바로 옆에 부엌 창문이 뜨거운 김으로 흐려져 있어 방 안에 아늑함과 요리의 향기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미남이의 재촉을 받아 주먹을 쥐고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에리카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내 뒤에 서 있는 미남이를 매섭게 올려다보았다. 해! 안녕!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미남이는 내 어깨를 잡으며 조금씩 앞으로 다가섰다. 물론 에리카도 미남이의 얼굴을 알고 있으며 나한테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었다. 뭐라고? 에리카는 매서운 표정으로 미남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이 얼굴 미남이 씨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내 얼굴을 힐끗 보며 에리카가 미남이에게 물었다. 오우! 그렇지 않아요! 이 녀석 이 워낙 새님이라 길가에서 시비가 붙었더라고. 내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그치? 미남이가 내 등을 쿡 찔러 나는 좁은 현관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에리카의 눈이 나에게 사실인지를 묻는다. 하지만 난 맞은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도와줬더니 이 녀석이 글쎄 에리카 씨 우리가 굉장하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말이야. 나는 말없이 운동화를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고다스 위에는 두 사람의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방 한켠에는 석유난로가 붉게 타오르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주전자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것 밖에 없는걸? 괜찮아 괜찮아 모처럼 왔으니까 미남이는 제멋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맞은 곳을 손으로 살살 어루만지며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수도 없이 얻어 터졌다. 하지만 칼로 위협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라고 아주 돌아졌는데 잘생긴 얼굴이 그냥 엉망이 되고 말았어. 멍청하게 누구한테 당한 거야. 바보같이. 에리카는 미남이의 말을 정말로 믿는 듯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세상에 지독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내버려 둬. 나는 운동화를 꿰차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튀어나왔다. 따끔거리는 얼굴 위로 차갑게 내리는 비와 바람을 맞으며 얼마나 달렸을까. 에리카와 미남이 둘만을 방에 남겨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다카다 노바바 여기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겨우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또 다른 불안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난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 뛰기 시작했다. 덜컹덜컹 달리는 전철이 나를 앞지르며 달려간다. 창으로 새어나온 불빛을 받으며 이런 비참한 기분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확실한 형태는 없지만 어쨌든 내 손안에 있던 무엇인가가 유일하게 있던 그 무언가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간신히 에리카의 집에 닿았을 때 몸은 땀으로 푹 젖어있었다. 마침 에리카의 문앞에는 두세 명의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으로 문쪽으로 뛰어갔다. 무슨 일인가요? 비명소리가 들려서 집주인인 듯한 한눈에도 호스티스로 보이는 여자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얼른 문쪽을 바라보았다. 지금 문 안쪽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나는 문에 손을 갖다 대었다. 에리카! 들어오지마! 문을 열려는 순간 에리카의 비통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그래도 난 문을 열자마자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부엌과 방을 가로지르고 있는 커튼을 들어 올렸다. 가까이 오지마!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즐거운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터인 방은 참담했다. 고다스는 뒤집혀져 있고 그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도 사방으로 나들불고 있으며 창문에 걸려있던 커튼도 절반 이상이 찢겨져 나갔다. 방안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어질러져 있는 가운데에 미남이가 눈을 뜬 채로 반드시 누워있었다. 가슴에는 새빨간 피를 흘리며 에리카의 이름을 부르던 나는 이번에 야말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에리카는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에리카의 곁에서 빨갛게 타오르던 난로의 불은 이미 새까맣게 꺼져 있었고 그 위에 올려져 있었을 주전자는 바담이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튕겨져 나온 뜨거운 물은 흡수되지 않은 채 바담이 위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문 앞 구경꾼들 중 하나일 것이다. 뜨거워 뜨거워 죽겠어 에리카의 입에서 그 말만 새어나왔다. 에리카 나는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걸 느끼며 지옥으로 변한 방으로 발을 내밀었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에리카의 외침에 나는 발을 멈추었다. 화상을 입었지? 응? 그렇지? 중년 여자가 내 곁을 스치며 에리카에게 달려갔다. 에리카의 입에서 오열인지 고통스런 신음소리인지 알 수 없는 짐승같은 울부짖음이 새어나왔다. 아휴 화상은 빨리 응급 조치를 해야 돼. 빨리 구급차를 불러 구급차 중년 여자가 외쳤다. 나는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등을 떠밀려 휘청거렸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만을 알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왔다. 밖에 공기를 맞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아이 학생이 아니었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미한테 맞은 얼굴만이 나와는 별개의 부분인양 욱신욱신 쑤셔왔다. 마지막 꽃다발 제2장 소번호 1 가게는 북향입니다만 길 맞은편에 유리로 된 건물이 세워져 있어서 한 번 반사된 햇빛은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는 것보다 묘하게도 안정적인 햇살이라 나는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아보이는데요? 그래 보통 때와 다른 일이 없는데 조금씩 햇살이 강해지는 걸 알 수 있는 계절입니다. 내 가게는 열다섯평 남짓으로 한가운데 칸막이를 낮게 둘러 마호가니 닥자와 의자를 놓아두었고 가장자리는 높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언뜻 보기에는 조그만 찻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건 기다리는 손님을 위한 배려로 열심히 머리를 짜낸 겁니다. 아침부터 계속 콧노래를 불렀잖아요. 조수 이즘이가 장난스런 표정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봐 나는 그만 웃음을 띄고 맙니다. 역시 무슨 일이 있었군요. 가르쳐주세요. 올해 전문학교를 졸업한 이즘이는 스무 살을 갓 넘긴 아가씨입니다. 네? 선생님 이즘이는 내가 좋은 듯 무척 잘 따르지만 가끔 아이처럼 떼를 쓸 때는 날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심결에 웃음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아 알았다 닥하다 선생님이 이르죠? 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반사되는 햇살이 날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달을 하던 이즘이는 드디어 뾰로통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맙니다. 하하 알았어 알았어 나는 마침내 포기를 하고 이즘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던 참이었습니다. 프로포즈 받았어. 와 드디어 받았군요. 이즘이는 함성을 지르며 나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굉장해 축하해요. 이즘이는 나를 안고 몸을 흔들어댑니다. 다음 주에 반지만 교환하고 약혼식 피로연을 열 거야. 이즘이도 꼭 와야 해. 저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근사해요. 이즘이는 여드름이 많은 얼굴을 붉게 상기시키며 황홀해합니다. 그때 딸랑하며 문 위에 달린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동시에 어서 오세요 라고 소리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야만의 씨였습니다. 작년 문을 열 때부터 오던 손님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들려주는 분입니다. 야만의 씨 저 말이에요. 이즘이 괜찮아요.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선생님이요? 약혼을 하신대요. 정말? 야만의 씨는 작은 몸집에 무척 마른 편으로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트레이드 마크처럼 입고 커다랗고 새까만 선글라스를 늘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야만의 씨가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부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검은색이 아니면 목까지 올라오는 짙은 감색 니트를 입고 작은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껴서 처음엔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밤에도 선글라스를 벗는 일이 없어서 나는 눈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목이 쉰 듯한 낮은 목소리지만 느릿느릿한 말투는 아주 다정합니다. 나이도 나와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 조금씩 마음을 터놓게 되어 시답지 않은 세상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멀었어요. 다음 다음 주에 약혼 피로연을 연대요. 이즈민은 아무에게나 무슨 얘기든 해대기 때문에 나를 이따가 놀라게 하지만 야만의 시하고는 1년 남짓되는 사이에 무척 친해져서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누가 뭐라고 해도 행운을 잡은 거예요. 게다가 미남 미녀의 결혼 이잖아요. 마치 연예인 커플 같아요. 멋진 분 굉장히 잘 생겼어요. 그쵸 선생님? 야만의 시의 입이 살짝 움직여 난 그걸 미소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인가 떠올린 적이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무튼 눈가의 표정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목소리와 입가의 표정과 분위기뿐이었습니다. 이즈미 커피 좀 부탁해. 시간이 있는 손님에게는 커피를 서비스화해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에 드는 꽃 모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가게의 방식입니다. 편안한 기분으로 꽃을 고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구니에다 꽃을 장식해 드릴까요? 나는 야만의 시 취향의 꽃과 귀여운 둥근 바구니를 골랐습니다. 둘 이 너 시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죠? 스물 여섯 시에요. 그럼 결혼하기에 딱 좋은 나이군요. 그래요. 스물 여섯 이라면 야만의 시는 나직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억지로 파고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난 야만의 씨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왠지 느긋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야만의 씨는 결혼 안 하세요? 글쎄요. 어떨 것 같아요? 아, 혹시 벌써 결혼하신 건 아닌가요? 설마요. 독신이에요. 야만의 씨에 대해 난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매주 가게에 오는 것 이외에 살고 있는 곳도 직업도 가족도 나이도 그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걸 굳이 알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먼지투성이 있긴 하지만 역시 마음이 살랑거립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웨딩드레스를 굉장히 동경한 적이 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너무나 입고 싶었죠. 야만의 씨는 이즈미가 가져온 커피를 느긋하게 마시며 선글라스 낀 얼굴을 내게로 향해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내 가게는 야만의 씨처럼 보통 꽃을 사러 오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우린 꽃다발이나 부캐를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일을 주로 하거든요. 팔고 남은 꽃을 셀로판지에 둘둘 마라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나를 위해 특별한 코디네이터를 필요로 하는 꽃만 직접 만드는 게 나의 직업입니다. 직업상 늘 신부를 봐왔지만 그 신부가 부럽다기보다는요 그 웨딩드레스가 부러웠어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신부의상을 입었을 때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이 웨딩드레스를 입으시면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이지미가 황홀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난 머릿속으로 이미 웨딩드레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심플하고 담백한 느낌의 드레스가 좋습니다. 등과 가슴을 넓게 파서 가능한 한 아무 장식도 달지 않아 몸매의 선이 완연히 드러나게 하고 가슴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나는 오래전부터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나 자신이 보아도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울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읽고 바구니가 완성됐습니다. 봄을 상징하듯 아카시아 꽃과 노란색 수선화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바구니입니다. 이건 노조미 씨에게 주는 선물 축하해요 야만의 씨는 나에게 바구니를 받아 돈을 지불한 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꽃바구니를 다시 내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야만의 씨를 쳐다봤습니다. 선글라스 아래의 입가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일이 일인지라 자기를 위한 꽃다발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만 감격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티도 내지 않는 자연스러운 야만의 씨의 마음 씀씀이에 마음이 짜릿해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언제? 6월에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초대해 주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노조미 씨의 모습이 보고 싶은데 네, 꼭 와주세요. 괜찮으시면 다음 다음 주 파티에도 와주시겠어요? 내가 만들고 내게로 보내진 꽃바구니를 안아들고 웃음띈 얼굴로 야만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야만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선화 향기가 바구니에서 향기롭게 퍼집니다. 이건 내 육감입니다만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듯한 야만의 씨가 보통 여자들처럼 이상한 질투심을 품고 있지 않은 것이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난 여자들의 질투심에 꽤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방어자세를 취할 때가 있지만 이즈미와 야만의 씨에게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꽃다발 2장의 소번호 2 나의 피앙새 다카다 고웨이는 나보다도 다섯 살이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스물다섯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것도 고웨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내의 많은 지점을 갖고 있던 대형 꽃가게의 주임으로 결혼식 부캐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결혼식장에 매일 나가 있었습니다. 고웨이와는 그곳에서 알게 된 겁니다. 고웨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무렵 불량스러운 짓을 퍽 많이 하고 다닌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날 얘기를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서로의 경력이나 과거에 매달리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미 고웨이한테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결혼을 반대하는 친척도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두뇌의 소유자입니다. 20대 전반에 파티의 연출과 기획을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큰 히트를 해서 내가 그를 알게 될 무렵에는 작은 소품을 파는 수입 가게에서 민속 요리점까지 온갖 업종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사업일로 만났습니다. 꿍꿍이도 없이 자금을 낼 리가 없잖아 고웨이는 내게 청혼을 한 뒤에 그런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고웨이는 다른 남자와 달리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제를 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내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내 몸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고웨이는 선뜻 응해주었습니다. 보기보다는 보수적인 날 고웨이가 웃으며 그런 말을 해주었을 때 나는 고웨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약혼을 하고도 아직 둘이서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으며 한 침대를 사용해본 일도 없습니다. 약혼 피로연은 3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에 고웨이가 잘 알고 있는 레스토랑을 빌려서 치렀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축복에 둘러싸여 꿈같은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나는 일부러 단조로운 투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선명하고 강렬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나 동경했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각인시켜주고 싶고 예전에 본 어느 신부의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심부름도 시킬 겸 해서 부른 이즈민은 파티 내내 들떠있었습니다. 나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해준 야만의 씨도 레스토랑 구석에서 여전히 목까지 올라오는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입가에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불공평해. 저렇게 멋진 사람들을 부부로 짝을 맺어주다니 나한테까지 그런 행운이 돌아올 리는 없겠지. 솔직하게 그런 감상을 주절거리는 사람도 있어 나는 수줍어하는 신부의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것도 깜빡 잊을 정도였습니다. 일생 중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나는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을 마지막의 기회로 자신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수해낼 겁니다. 오늘부터 초입기에 들어가는군요? 이즈이가 눈을 반짝이며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유 있는 웃음을 짓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걸 석 달이라뇨?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걸요? 가게에다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까? 앞으로 며칠 남았다 이런 올림픽처럼 말이야 앞으로 석 달 석 달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얼마나 자신을 가꿀 수 있을까 난 너무나 기뻐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갈 만큼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소번호 3 파티 이튿날 나는 가게에 나오기 전에 아오야마의 고급 양장점에 들러 옷감 샘플과 다양한 디자인 그림들을 빌려왔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난 고급 주택이 줄지어 있는 한적한 동네에다가 가게를 냈습니다. 굳이 시내를 벗어난 이유는 물론 예산 사정도 있었지만 동네 유지인 유복한 사모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게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일은 값비싼 광고보다는 소수 고객의 평판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수고 많았어 어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어준 이즘이에게 인사를 하자 이즘이는 손으로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배달이 왔어요 그것은 하얀색 꽃만 모아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짙은 남빛 리본이 묶여있는 쓸쓸한 느낌의 꽃다발이었습니다. 나는 눈썹을 찡그리며 꽃다발로 다가갔습니다. 꽃집을 하는 나에게 그것도 꽃가게로 꽃다발을 배달시킨 사람은 어떤 신경을 가진 사람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음울한 분위기의 꽃다발입니다. 누가 보낸 거야? 글쎄요 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즘이도 음울한 꽃다발을 내려다보며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난 작은 봉투에 들어있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멋진 남자에게 카드에는 그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꽃집에 점원이 썼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글씨체로 보낸 사람을 가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 한숨을 몰아쉬며 카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흥? 축하 선물 치고는 희한한 취미인데요? 이즘이가 입을 뾰루통하게 내밀었습니다. 하하 무엇보다 꽃집에 꽃을 보내다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게요. 꽃을 가지고 온 꽃집 직원도 황당한 얼굴이던데요? 보통의 꽃집이라면 2500엔쯤 하는 평범한 꽃다발이었습니다. 남자에게라는 글을 보면 고혜희씨에게 보내려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고혜희씨 사무실로 보내면 될 텐데 하긴 이렇게 센스가 없다면 고혜희씨한테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시샘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미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난 이미 질투를 받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 신경 쓸 거 없어. 그 꽃다발은 풀어서 다른 꽃들하고 섞어서 장식할 때 써. 꽃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자 이즈민은 순순히 짙은 남빛 리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혜희에게도 나에게도 적은 많으니까. 일일이 신경을 쓴다면 지쳐버릴 겁니다. 그 애한테 전화와도 이 얘기는 하지마. 사소한 일에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이즈민이가 꽃다발을 푸는 것과 동시에 꽃다발의 존재도 카드에 적힌 메모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 3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좁고 기다란 상자가 가게로 배달됐습니다. 열어보니 그다지 고상한 취향이라고는 할 수 없는 넥타이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는 저번과 똑같은 멋진 남자에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음... 기분 나쁜걸? 대체 누구지? 요전에 꽃다발 보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죠. 어? 역시 센스가 없군.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나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보내는 선물일까? 아니면 짓궂은 장난일까? 파티 이튿날 그 꽃다발을 보냈다는 건 우리 둘의 약혼을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파티에 왔던 누군가가 보낸 걸까? 이번에야말로 고에이씨한테 보내는 선물이군요. 나는 넥타이를 상자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응? 괜찮겠어요? 그이한테 이런 형편없는 넥타이를 매게 하고 싶진 않아. 무엇보다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데 기분 나쁘잖아. 왜 고에이씨한테 직접 보내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선의로 보내는 물건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일이 신경 쓸 거 없어. 그날 밤 고에이한테 지난번 꽃다발 건과 함께 얘기를 하자 그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뭔가 지피는 거 없어요? 그런 형편없는 넥타이를 보냈다면 어느 술집에 호스티스가 보는 거 아닐까? 고에이는 늘 피우는 담배에 손을 뻗으며 느긋하게 웃음을 보입니다. 호스티스 아가씨들이 단골 손님한테 그런 걸 보낼 거야. 하지만 왜 내 가게로 보내는 거죠? 뒤에서 몰래 만난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에이,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 악의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얘기도 그걸로 끝을 냈습니다. 고에이의 말대로 뒤에서 몰래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고에이의 아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선물을 쓰레기통에 내버린 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혹시 마음에 지피는 사람 있으면 다음에는 이름을 꼭 써서 보내달라고 전해줘요. 답장이라도 쓰려고? 그래요. 다카다 고에이의 아내라고 쓸 거예요. 2장 소번호 4 그 다음 주에도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눈에도 싸구려라는 걸 알 수 있는 커프스와 넥타이 핀입니다. 변함없이 멋진 남자에게 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역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싸구려 취향에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이즈미도 나와 같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초라해서 사람을 얕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커프스를 하면 전혀 멋진 남자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꽤나 촌스러운 사람 같아요. 이즈미, 원한다면 줄게. 어, 싫어요. 나도 센스는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나누며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합성 가죽 벨트가 배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멋진 남자에게 라는 메모 대신 멋진 남자에게는 이것이 어울린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 가능성은 내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꾸 선생님한테 보내는 걸까요? 다카다 씨한테 직접 보내면 좋을 텐데. 이즈미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벨트를 꽉 쥐었습니다. 현기증이 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것만이라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꽃으로 가득 넘치는 가게에서 나는 얼마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 어서 오세요! 문에 달린 종소리가 들리고 이즈미가 허둥대며 인사를 할 때까지 나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 다 맥빠진 얼굴을 하고 야만의 시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얼굴로 나와 이즈미를 바라보며 작은 목을 갸우뚱거립니다. 딱히 의논할 사람도 없는 나는 매달리는 마음으로 야만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별일이군요. 노조미 양이 그런 말을 하다니. 야만의 씨는 봄이 온 듯 목까지 올라오는 노란색 니트를 입고 작은 목을 갸우뚱거린 채 서 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들어도 상관없겠어요? 야만의 씨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쉽게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 그 점이 나는 좋았습니다. 들어도 나는 아무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아니요. 들으면 주셔도 좋아요.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야만의 씨의 선글라스 낀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야만의 씨는 내 말에 작은 목을 갸우뚱거린 채 살짝 끄덕여 주었습니다. 마지막 꽃다발 제 3장 소번호 1 그 소동 속에서 넋을 놓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던 나는 그 뒤로 두 번 다시 에리카를 만나지 않았다. 내 귓가에는 에리카의 오지마 하는 소리만이 강렬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피바다와 함께 뺨의 고통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미나미는 주머니에 몰래 넣어갔던 칼로 내게 했던 것처럼 에리카를 위협했다. 그러나 에리카는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러다가 미나미가 떨어뜨린 칼을 에리카가 얼른 주워 그를 찔렀다는 것이었다. 에리카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미나미의 심장을 단번에 찌르고 힘껏 빼다가 엉덩방아를 찌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석유난로에 부딪혀 펄펄 끓고 있던 주전자의 물이 머리와 가슴으로 쏟아졌다고 한다. 뭐 딱히 자네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경찰서에서 형사가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나미가 나쁜 놈이지만 사건으로 보면 미나미가 피해자가 되니 말이야.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야. 나는 에리카의 일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형사는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내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지장을 찍었다. 금으로 된 국화 모양의 인주가 칙칙한 경찰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요란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나는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고향은 가출하기 이전과 거의 변하지 않은 풍경 속에 할머니만 폭삭 늙어 있었다. 에이, 이거 빗줄은 속일 수 없다니까. 할머니는 입속으로 그런 말을 중얼중얼 되씹으며 오랜만에 만나는 날 보고도 놀라워하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다. 난 부르퉁한 얼굴로 괴종시계 소리가 들리는 시골 방구석에서 뒹굴었다. 여기 시골 구석에 이렇게 있는 자신과 밤마다 네온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중심지를 걷고 있던 내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옛날 건물들 틈새로 내리고 있던 비와 이곳에 내리는 비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향에 내려와 보니 흐르는 시간 그 자체도 도시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동네를 걷고 있다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옛 동급생들을 만나면 그들은 날 힐끗 쳐다보기만 하거나 슬금슬금 피한다. 예전엔 날 놀려먹고 툭하면 타박을 놓던 그들이 훨씬 어리게만 보였다. 나보다도 성적이 나빴던 녀석이 날 무슨 나고자 보는 눈길로 스쳐 지나간다. 기분 전환을 하러 나왔다가는 오히려 안절부절못하고 집으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 네 눈매가 그렇게 보여.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눈이 아니야. 도시에 더러운 때가 묻었어. 아직 어린아이인 주제에. 난 그럴 때마다 부르퉁해져 방에 틀어박혔다. 그렇게 빈둥거리고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거칠게 닫은 문 건너편에서 그런 말이 들려와도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 역시 이대로는 변변찮은 인간밖엔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에리카. 에리카. 나는 나보다 한 살이 많은 에리카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걸 겨우 깨달았다. 에리카만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자신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방황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에리카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날 발견할 수 있었다. 생각만큼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에리카와 함께 있을 때는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무럭무럭 내 안에서 성장해가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자유롭다고 내 안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 마음은 뭔가를 향해서 자라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출을 한다면 헛된 노력만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렴풋이 내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봄을 눈앞에 두고 할머니가 세상을 떴다. 암이었다. 나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뭘 하든 수백 번씩 생각하고 난 뒤에 해라. 할머니는 병원 침대 위에서 조그맣게 줄어든 몸으로 처음 눈물을 흘렸다. 쓸쓸한 장례식을 치른 뒤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도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두 남자가 찾아왔다. 사실은 5년 전부터 몇 번 찾아뵙습니다만 할머니는 이곳에서 40년 가깝게 가가미아라는 잡화상을 하고 있었다. 재봉실이나 양초, 향, 화장품, 꽃삽에서 기름종이까지 온갖 잡다한 걸 취급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고무 호스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기도 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게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두 남자는 자기 아들뻘 되는 내게 지나치게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할머니 생전의 뜻을 따를 생각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단 한 분 계셨던 어른이니까 그거 당연한 일이죠. 도쿄에서 언제나 귓결에 주워듣던 어른들의 대화가 이럴 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그런 말들이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 그러나 나는 2주일 뒤에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었다. 문득 경찰서에서 강제로 지장을 찍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만약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장을 찍지 않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3장 소번호 2 그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었던데 나라면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숨을 몰아 쉬자 야만의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앞엔 지금 막 배달된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무로 든 바지물빵이었습니다. 벌써 5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틈을 내서 결혼식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꽃다발로 시작된 선물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나비 넥타이, 손수건, 일회용 파이프와 양말 등 온갖 남성용 물품이 배달된 겁니다. 메모도 처음에는 멋진 남자에게 해서 다음은 멋진 당신에겐 이것이 어울린다. 그리고 마침내 멋진 당신에겐 이걸로 충분하다로 바뀌었습니다. 물품이 배달될 때마다 운송회사나 우체국, 백화점으로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생각에 기력도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카다 씨는 남자답잖아요. 허둥대면서 요리조리 핑계를 둘러대는 남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날이 갈수록 신경이 예민해졌고 이즈민은 아무한테나 화풀이를 하는 일조차 생겼습니다. 배달이 올 때마다 내가 파랗게 질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날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본래가 침착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아가씨라 그런 위로를 받게 되면 내가 더 초조해지고 맙니다. 타카다 씨가 짐작이 가는 데를 알아보겠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처음으로 상담을 정한 뒤부터 야만의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를 찾아주었습니다. 딱히 상담을 할 만한 상대도 없는 나에게 오랜 친구처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야만의 씨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식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내가 겁을 먹고 중얼거리면 야만의 씨는 선글라스를 낀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평생의 꿈 아니었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상처를 입고 좌절하면 안 돼요. 꿈이었어요. 네, 간절한 꿈이었죠. 웨딩드레스를 입게 된다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거라고.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야만의 씨의 입가가 여느 때처럼 느긋한 미소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웨딩드레스를 그렇게 동경하게 됐어요? 글쎄요. 어렸을 때부터 동경은 했었지만 정말로 입고 싶다고 생각한 건 18, 19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 눈길이 조금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커다란 불안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모든 생각을 잊고 어떻게든 기분을 달래보려고 야만의 씨에게 투정도 부려보고 이즘이에게 화풀이도 해보지만 내 마음의 불안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혜이에게 불안함을 호소해보기도 하지만 그 이상 그를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고혜이한테 따질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연달아 배달된 선물은 점점 나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선물은 고혜이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 보내진 겁니다. 3장 소번호 3 6월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은 흔히 말하는 기릴로 초여름에 눈부신 햇살이 거리거리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거울 속에 이즘이가 황홀하게 나를 바라봅니다. 나도 말없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정성껏 길러온 머리를 하나로 따 뒤로 깔끔하게 올려붙여 얼굴 윤곽이 또렷이 드러난 오늘의 나는 내가 보아도 놀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아무 장식도 하지 않은 머리 모양과 심플한 드레스는 정답이었습니다. 가슴은 천박하지 않게 불룩한 부분까지 깊숙이 팠고 드러난 하얀 살결 위에는 고혜이한테 선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즘이는 한층 도취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미소를 이즘이에게 보냅니다. 짓궂은 선물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난주가 돼서야 역시 지나친 생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흰 턱시도를 입은 고혜이가 문을 열고 눈부신 듯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어, 이 사람이 정말로 내 아내가 되는 거야? 고혜이는 멋적음과 놀라움으로 이즘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장갑을 꽉 쥐고 앞으로 뒤로 나를 둘러봅니다. 야, 이게 시샘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냐, 응? 당신도 멋있어요. 내가 말을 하자 고혜이는 고맙습니다 하고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기다렸던 이 날 내 곁에 있는 남자 역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턱시도가 잘 어울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즘이가 네 하고 대답하며 문을 열자 야만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야만의 씨는 여전히 하이넥 디자인의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혜이를 보았습니다. 야만의 씨,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난 언급결에 일어나 야만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고혜이나 이즘이보다도 더 내 기분을 달래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준 야만의 씨였습니다. 저, 내 부캐 야만의 씨가 받지 않겠어요? 이번엔 야만의 씨가 행복해질 순서예요. 나는 내 손으로 만든 부캐에 손을 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야 야만의 씨의 목 쉰 듯한 소리가 오늘따라 묘하게도 또렷하고 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나는 웃으면서 나보다도 체구가 훨씬 작은 야만의 씨를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이거야! 훤히 드러나 있는 내 얼굴과 목덜미 가슴으로 순식간에 뜨거운 게 뿌려졌습니다. 난 얼굴을 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와 얼굴을 마구 때리고 꼬집는 것과는 다른 통증으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동시에 거칠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혜의의 성난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신부, 웨딩 드레스 웃기는군 누구 목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바보 아니야? 이 녀석은 여자가 아니야. 퍼젓한 남자라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 눈은 못 속여! 나는 얼굴의 통증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거친 숨결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소중하다면 얼굴의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람의 기분을 알겠지? 너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알려주지 나는 어깨를 헐떡거리며 필사적으로 얼굴을 들어 올리고 손에 낀 장갑 사이로 고함지르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야만의 씨가 선글라스를 벗고 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 언저리가 심한 화상 자국으로 짓물러져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모르겠어 하하하 그야 그럴만도 하지 넌 그때보다도 키도 많이 컸고 훨씬 예뻐졌지만 난 목숨을 걸고 몇 번씩이나 성형수술을 해서 겨우 이 정도가 됐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지금보다 건강했었고 살집도 붙어있었지 하하하 옛날의 모습 다혜는 어디에도 없으니 못 알아보는 것도 당연하겠지 나는 얼굴의 통증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얼굴이 이렇게 된 것도 원인을 따지자면 모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에리카 난 목소리를 쥐어짜며 간신히 그 이름을 발음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외치며 난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에리카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에리카 그래 나야 나야 자 봐 네가 한 짓을 똑똑히 보라고 야만의 씨는 정장 뒤에 지퍼를 내리고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목에서 가슴까지 화상으로 인한 불그레한 상처가 손가락 사이로 보였습니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혼란스런 머릿속으로 피바다를 이룬 방 가운데 웅크리고 있던 에리카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에리카와 둘이 손을 잡고 누워 천장을 올려다본 것은 언제였을까 네 평생에 꾸민 웨딩드레스를 나는 절대로 입을 수가 없어 여자인 내가 그것도 네 책임이야 나는 머릿속으로 새빨갛게 피바다가 된 방을 떠올리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새하얀 드레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3장의 소번호 4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 할머니의 눈을 피해 가게에 있는 리본을 머리에 달거나 몰래 화장품을 찍어바르거나 하는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너 혹시 여자냐 사내자식 얼굴이 인형 같군 헤헤헤 계집애 같은 녀석 그런 말은 상처가 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의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에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2살 때 선배에게 강제로 폭행을 당했을 때 나는 내가 보통 남자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는 중학생에게 당한 게 기뻤던 겁니다. 가출을 해서 도교로 올라왔을 때도 나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좀 더 성장을 한다면 온전한 남자가 될지도 모르고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남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에리카만 곁에 있어 준다면 에리카를 남자로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상야릇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색이나 호모들이 활라가에서 발을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고 한 번 수술을 하더라도 간신히 얻게 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선 역시 많은 돈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유의 분위기 같은 게 있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어깨를 맞대며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온 개입바의 마담이 불쑥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말이야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여자잖아. 그렇지만 우리들은 노력을 해야만 여자가 되는 걸 그런 고통은 보통 사람들은 모를 거야. 마담은 그때 내가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말이야 비싼 돈을 쳐들여 여자의 몸을 만들어 받자 술집에 나가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어 거기다 수술한 데가 잘못되기라도 해봐 우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괴물이 되고 말지 그래서 여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다해 뭐 어떻게든 남들이 날 여자로 봐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신을 남색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좋은지 아니면 완전한 한 여자로 사랑을 받고 싶은 건지 마담은 그 문제로 꽤 고민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땅을 판 돈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단 한 번도 한라가를 돌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실하고 참한 아가씨로서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위에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몸을 거울에 비춰보며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주변에서 숙녀로 대접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한두 번 남자를 따라 호텔에 간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남자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난 눈치챈 누군가의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입에서는 울음도 신음도 아닌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통깨하군 통깨 넌 그 찰나빠진 미모를 잃고 말았어 이젠 여자도 남자도 아닌 괴물이 된 거라고 불쾌한 타는 냄새 맞은 편에서 내가 만든 마지막 꽃다발의 향기가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나미 마사의 추리소설 마지막 꽃다발 소개해드렸습니다 명문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광고일을 하다가 갑자기 추리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제 1회 일본 추리 서스펜스 대상에서 우수상으로 뽑히면서 화려하게 등단한 일본의 대표적인 추리 작가 중 한 분입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내용으로 흘러갔는데 이런 결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영상화됐다면 이 작품이 분장을 통해서 작가가 장으로 나눠 놓은 하나의 남자인 나와 여자로 변한 나 똑같이 나잖아요 이거를 구분했을 텐데 저는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리려다 보니 고민을 좀 하다가 평소보다는 남성성을 좀 뺀 소년 남자의 목소리와 평소보다는 좀 덜 애교를 떠는 그런 여성 낮은 제가 낼 수 있는 한 낮은 음성의 여자로 설정을 해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아 어쩌죠 저는 이 본명인 노조미인 나도 참 이해가 되고 에리카의 분노도 이해는 되는데 둘 다 한 번씩 큰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겁이 많았던 소년 나는 미남이가 무서워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자기 얼굴만 지키려고 그런 건 나빴지만 그래도 충분히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건데 또 에리카는 그 일로 그렇게 흉측한 외모를 갚고 힘들게 살게 됐으니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똑같이 원수를 갚았어야만 했나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저의 사족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물론이고요 공유해주시는 것도 물론이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끝까지 쭉 다 들어주시고 물론 끊었다 들으셔도 되지만요 네 여러분들께 늘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안잡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소설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하 affili